최종 후보로 이 노래랑 하늘여행이랑 당신을 믿어요 라는 노래가 그게 또 둘이 라이벌이었네 네네 마지막 후보까지 올랐거든요 진짜 이젠 일어나세요 꿈을 믿어보아요 사랑해요 당신을 믿어요 이것도 좋다 제가 사실 처음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노래가 진또배기잖아요 진또배기 찬또배기 그 노래가 사실 완전히 국악풍의 노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국악기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사랑받은 노래가 그 곡이다 보니까 또 조금 국악스러운 편곡에 더 조금 집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 소절부터 허촌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가요광장 진또배기 진또배기 가요광장 진또배기 찬원씨 너무 멋있다 아 왜요 왜요 못하는구나 오늘 꼭 찾고 싶은데 요리 잘하지 야구 해설도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꺼랑기 타고 산로쩍 빠져나갑니다 아니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이춘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좀 팬분들이 점점 이제 춤실력이 그래도 그나마 좀 늘어간다고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제가 이번 콘서트 때 스포 스포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지금 몇 개 후보가 있는데 르세라핌 이지랑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거 근데 어울린다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다 땄어요 제가 안무를 이미 숙지가 됐군요 이건 다 됐어요 이미 이건 다 됐어 다 됐어 이건 아니 선이 예뻐 아 그래요 춤선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춤을 합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빼놨어요 연습 시간을 난리 났다 엄청나게 빼놨어요 이러다가 스맨판 나가겠어요 띄어쓰기 플러팅 애교 버전 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요즘에 또 밈인가 봐요 맞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신규 예능 프로그램 티저에서도 했었고 진짜 네 그거 있잖아요 어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못 지나가요 너무 잘한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못 지나가요는 한번 해줬으니까 요만 부탁 한번 드려도 돼요 후회해 후회해 귀여워 태조 왕검이다 태조 왕검이다 우와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요 너무 고마워요 팬분들 또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또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